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직 공동체적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가족인데요. 관련 내용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에 대한 질문들에 다수 국민들은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정과 심리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사 돌봄 문제와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모두 가족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족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81%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만족도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별 가족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개신교 신자들이 불교와 가톨릭보다 소폭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가구 소득은 7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만족도가 5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물질의 풍족함이 만족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하는 답이 84%를 넘겨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부지런함을 40%로 가장 높게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인정이 많음 11%, 책임감이 강한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화. 아직 한국인들은 개인화 가정 속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가족은 개인의 삶과 터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79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시기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